섹션 TV 현장 급습! 네 여러분, 특정입니다. 특정. 지금 이 호텔 안에 두 타 스타분이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. 어떤 스타분들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. 두 사람을 포착하기 위해 호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 중 드디어 찾았습니다. 크고 넓은 어깨에 자연스러운 멋이 느껴지는 뒷모습. 이 남자의 정체는? 핸섬하고 댄디한 이미지로 여심을 뒤흔드는 마성의 남자 이동욱 씨. 그리고 쭉 뻗은 각선미, 우아한 자퇴, 아름다움의 대명사 이다혜 씨. 함께 호텔을 찾은 두 사람의 속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? 오늘 새로운 MBC 주말 특별교육과 마크 테이킹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9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, 오랜만에 만난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될 만큼 진짜 연인 같은 모습으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이동욱, 이다혜 씨. 호텔을 둘러싼 사건과 갈등,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들인 드라마 호텔킹. 최강 배우들의 조합으로 벌써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2014년 안방극장을 책임질 최고의 커플 이동욱, 이다혜 씨. 지금 만나보시죠. WIL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